여긴 또 어디래 또 왔으니까 세이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다우징을 한번 해보자 어딨냐 생긴건 이쪽인 것 같았는데 이쪽이 아니야? 아 옆에 길 있었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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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자 또 숲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고합니다 여기는 필론의 숲의 남서쪽으로 추측됩니다 지도에서 위치하고 해내주십시오 아 이쪽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일단 밀어 길은 열어두고 아 저 통통한 친구는 여기저기 계속 있네 어디로 가야되니 저 건너편 알았어 이 신전에서 성스러운 물의 반응이 다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우징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 거기를 봤을 때 가장 안쪽에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엔 또 신전이네 새롭게 지도 X를 목표로 다시 한 번 신전 안쪽으로 향하실 것을 추천 이전 얘기였을 때보다 더 많은 몬스트리 기후이 느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세요 설마 또 다치고 뭐 보스가 있고 그런건 아니겠지 일단 다치네 아 앙 망알 그리고 폭탄으로 쉽게 떼려나 으여여여 이러지 말고 무서워 여기 두께 돌자 돌아돌아돌아돌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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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뒤뒤뒤뒤뒤 어 폭탄으로 하는게 편하겠다 일둘께 가고노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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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냅다가 아아아아악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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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t 글떼은 경할까? 글떼 이겼다 이러면 또 안쪽 문이 열리고 회복은 하고 갈까? 너무 아픈데? 오케이 가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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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체에서 성스러운 물의 반응이 있음 몬스터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타워징이 가능 그냥 아무 무기나 막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금물이 금물이지 뭐 다오징이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쪽? 이 물이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 뭐 아 요정이 날아다니는구나 아 잡을 수가 없네 지금 빈병 때문에 여기서 빈병 닮기 성스러운 물을 했더 됐니? 이 물이 수룡의 물단지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할 것이왕니? 95% 수룡에 돌아가십시오 5%는 수룡 때가 타서 그런건가? 아 일단 여기까지 알아서 돌아와 보내주는구나 아 어차피 또 한참 가야되는거 아냐? 헤헤 도착 야 미끄러지 하하 응 그것은 틀려누 성스러운 물 정말로 가지고 왔구나 자 어서 이따 안지에 넣게나 꼴랑 이거 부족해서 안됐다 했던거냐 불올려라 추어탕이다 뭐다가 벽인데 뭐 어떻게 될거라 힘이 샘솟고 있다 보고라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법모습이다 징그러운건 매한거지구만 여신님께서 이 땅을 맡기신 술경 필로네의 모습인 것이다 인간이여 내가 말한대로 성스러운 물을 가져온 것을 치아하노라 여신님의 시간을 극복하고 그 술경의 빛내를 손에 넣은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군 그렇다면 약속대로 성스러운 불꽃을 인도하도록 하지 따라오너라 냉 폭포 뒤쪽으로 가게 해주는건가 보고있거라 으으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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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은 으으으으으으으으 그냥 니 몸으로 물 막고있어도 되는거 아니였냐 자 성스러운 불꽃은 이 앞에 있다 거풀어 막혀있었다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몬스터들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여신께 선택받은 자라면 그 정도 문제없어기라 본다 자네하고는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을 테니 부디 몸조심하거라 잘 가거라 안녕 미꾸라지 승천을 하네 나도 이제 일로 가면 되는거지 나가자 이럴때는 또 스피니 잘되어 음 또 물이 진창 많아보이는구만 뭐 불쌍? 고대 대석굴 뭐 이상한게 날아다니는데 손잡이 레버같은것도 보이고 왔으니까 일단 세이브 오케이 한번 또 돌아볼까 어디를 먼저 봐야될까 일단 여기에 열쇠가 필요해보이는데 올라간대 이거? 오 연꽃잎이 올라갈 수 있고 이 뭐...냐 이거 대석상에 새겨진 고마운 증표 이 땅의 이치를 가리키노라 처음에는 등 다음은 엉덩이 이어서 오른손에 손등 마지막은 왼손에 손등 에? 등 엉덩이 오른손 왼손? 일단 외워두자잉 대석상이랬으니까 아마 이 불쌍같은거 요거를 말하는거 같은데 크다... 뭐 저거 관련해선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구 일단 여기 먼저 갈 수 있는 데 먼저 가보자 매달이 봐 뭔지 모를거여서 끙끙대봤자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또 뭐야? 분수? 아는 아니고 어이구 뭐야 으응? 뭐 함정이야? 그건 아닐거 같은데... 물쇄보이냐? 뭐 딱히 있는것도 아니고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거미도 있고... 음... 이거는 아마 돌아가는 거겠지? 응 요렇게 돌아가는 길이 맞아 이거? 내가 어디서 왔더라? 내가 어디서 왔더라? 일단 요거좀 야... 비키 내가 이쪽에 샀지? 돌아가는 길 맛... 저 상자는 어떻게 먹어야되니? 여기는... 계속 뒤집어지네 이거? 맞네...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뒤집어지고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일단 그러면은 거미 잡으면서 앞으로 가볼까? 음... 여기도 뭐 잠겨있는데 불떼기좀 치워봐 으잇 뭐야 이건 내게 휘석을 바르게 쳐라 이 땅에 이치를 바르게 내리친 자에게 길이 열리리라 뭔소리야? 떼기라는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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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베? 뭐지? 어... 아까 앞에 있던 그거 말하는건가? 등... 엉덩이... 오른손 왼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엉덩이보단 등이 위니까 위쪽이 있고 이게... 그리고 엉덩이니까 아래... 오른손 왼손인데? 이쪽 방향 봤을때 오른손 왼손이니까 여기서는 왼쪽 요거 다음은... 이렇게? 뭐... 된거야 만거야? 음? 어... 이상한데? 다시해봐 오른...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어... 이상한데 지금? 다시해보자 이게 지금 기준이는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맞네? 아까는 내가 뭐 잘못 쳤었나보네 됐다아 열어 어... 여기도 거미가 드글드글하구만 넌 잡으면서 가라... 이런거겠지 그냥 후... 아무튼 넘어왔고 위케렉풀대기들 다음 방으로 넘어... 응... 상자? 지도... 가 됐건 뭐가 됐건 나오겠네?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열쇠! 열쇠 챙겼고 여기는 어디... 냐... 아... 처음... 들어왔던 곳이구나 열쇠 챙겼으니까 돌아가라... 자... 자... 요...기 이... 석상 있는데... 열면 되겠지? 여기말고는 딴 데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다 둘러보지도 못했으니까 태엽? 위는 뻥 뚫려있고 흠... 음? 연꽃 모양... 저게 뭐야? 화거자 같은게 있냐? 아래에... 아? 아래에 뭔 자네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 미치는... 게 아니고... 내겔거봐야 되나 이거? 이읠! 앗! 이 친구 파리... 아유 찡그러워네... 앞... 패스 봤던 애들보다는 좀 더... 옷이 좋아보인다? 어? 뭐 이러고 하면 되긴 하겠는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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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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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옆으로 휘두르는데 왜 왜 이러고 원기저잉 아따 팔에 있는거 다 쓰네 결국 방향을 한 방향밖에 못 때리게 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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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히 어쩔 수 없구만 너도 이렇게 해야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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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치 오우 바로 막네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wär Espero 진에 wellbeing Brendan 인 aboard 지금 안 Empress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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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지막 한 대였구나 아무튼 이겼다 뭐 있는 거 다 써서라도 이기긴 해야지 아 어디 체력 회복해 주는데 없나 이거는 또 뭘까 아마 진행하는데 필요한 키이벤트? 키아이템일 것 같은데 키이벤트는 뭔 소리야 채찍을 획득 채찍 끝에 신기한 빛이 나는 공에 달려있어 여러가지 사물을 걸 수 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ZL로 주먹해서 착 걸어보자 촤촤악하게 그냥 아무튼 채찍을 얻었고 이걸로 어디 걸어? 일단 저기다 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꺼내봐 음? 화각 오오 이렇게? 오오 잡아 땡기? 오오 이러면 아아 이게 수.. 하수구 구멍이었구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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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 있었지않아? 요거 땡겨서 올라가라 있는 거구나 그렇네 전지 땡기 올라읍시다 오오오오.. 이렇게해서 계속 올라가라는기야 중간에 나갈 수 있..있냐? 나오면 뭐있냐? 음.. 다시 갈게 그냥 올라가자 땡기! 촥촥 그냥 도착 여기를 마지막으로 열쇠를 꼽아야되는 그런거겠지? 그 손목 돌아가는 열쇠 음? 음? 음.. 여기 뭐 있었네 땅에 밑에 잠든 열쇠를 찾아라 어.. 열쇠 갖고와라 흠.. 흠.. 그럼 여기서 나가서 한번 다시 보자 흠.. 근데 쟤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있으면 회복도 좀 하고 오고 여기는 그냥 입구 앞이고 딱.. 퀴 뭐 없구나 저쪽으로 가라고 있는거 같쟤쟤? 가볼까? 어떻게 가야되나 근데? 일단 가봐 쟤쟤를 가지고 여길 가야되는건가? 콜떼기 여... 여기를 감아서 덩클 잡는것마냥 써먹어라 이런거 네..이게 아니라 니가 나오면 안돼야 어 맞는거 같네 우이 위로 머리 조준 아 이렇게 조준을 해야되는구나 발그룹이 점프 아하 아따 손 바쁘다 이거 점프 호 아무튼 이런식으로 오는 데였다 저쪽은 뭐 있는데 천천히 가보지 뭐 짜잘한 상자 같으니까 일단 여긴 뭐가 있냐 지도구나 생각보다 징나네 보여줘 그렇게 안 넓구나 X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그런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잠겨서 못 가고 그러면은 불꽃의 기운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여기를 어떻게 가야겠지 보자 연꽃뿡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레버인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저 연꽃뿡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돼?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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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해야되는구나 이렇게 땡기 아하 이게 되는구만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하고 저 레버 아이 틀말고 요거 요거 땡기 물이 막히고 아 아 이러고 아까 그쪽으로 가서 다시 넘어가라 이건가 여기는 물 나오는 구멍인데 저 위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오케오케 올라가 보자 다시 일단 아까 레버 땡기는데 밑으로 물고기 이불에서 넘어왔는데 저게? 닿나? 아 닿네? 이러고 땡기 아아 하하하하 채찍으로 별걸 다 해먹는구만 오케오케오케 그러면은 여긴 뭐 또 넓은 공간으로 나오고 애들도 있고 쏘지마 아이 이걸 또 쏘네 망알로 청소 좀 하고 저쪽으로 또 올라가면 되겠지? 이 밑으로 들어가면 뭐냐 모르겠고 여기는 떨어지면 안되면 되고 발 좀 굴러 점프 아따 잘도 뛴다 요거 아니 비켓 나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왜 안되냐 됐고 다시 채찍 아이 끄네 땡기 이러면 물이 아아 빠져나가고 저기로 뛰어내게 되나? 모서운데 내 바로가라고 옆에 이렇게 또 구멍이 있네 그럼 가봐야지 유우우옭 병기물 내리러간데이 아 빨리 내려가지도 못하고 고통받네 여기가 бог이야? 지하로 온건가? 아우 어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깐 또 세이브 한 번 해줘야지 세이브하고 지도 한 번 보자 저 지도 음... 일단 길 따라 쭉 가고 뭐... 가면 될 것 같네 음... 이렇게 하라 했는 애구나 음... 거미를 내가 직접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깐 이걸로 실 끊어서 떨어뜨려서 연꽃 뒤집어라 그랬구만 너는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 하나 남은거는 무시하고 가자 올라와 저기 뭐 반짝반짝하는데 아마 이것도 채찍을 쓰라는 거겠지 넌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냐? 에? 열씨 땡큐 건너가자 바로 따고 가면 되겠지? 으흠 열고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채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건가? 저기 열쇠에 들어있는 상자였나? 어이씨 어이씨 사람한테 야 망하네 망하 이씨 사람한테 화석이나 쓰고 있고 아무튼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네 여기 그냥 또 하수구 따라서 오우 오우 이게 또 위로 올라갔고 에고 어디야 어디래 아 건너편 그건가 보구나 일단 문은 열어두자 대구 내려 여기 상자있었지 옆에 아 이주이구나 저건 뭐 저 위쪽가서 먹는거겠지 뭐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지 싶은데 쭈욱 돌고 돌옷어 저쪽으로 해석 어어어 길에 한 번 빽빽 돌게하네 이럴 또 이제는 내려 아니 높이가 안되냐? 가지가지 한다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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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까 처음 해봤던 자잘한 상자있는 쪽 옆으로 나오겠지? 음 이건 또 뭐야 너 이걸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긴게 어째 해봐 해봐 지금 그치 그치 일로 와 일로 와 망하보라고 깔다 오구나 이제 요 덩쿨 잡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인데 거미가 거슬리네 잡고 가야지 그럼 됐고 도착 이걸로 이제 땡기고 요거 다시 채찍으로 땡기면은 바로 앞에 우블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셔컷 하나 뚫고 여기를 잡고 땡땡땡땡땡겨 이거를? 목이 내려오네 이러면은 지하로 내려 응? 내 상자 미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 모르겠고 저 상자나 먹으러 가자 야 여기 떨어지는구나 이걸로 아무튼 이제 난 다시 내려가면 되는거지? 가자아 내려왔어 너무 빨리 편나? 됐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야? 맞네 안녕 친구들 왜케 맥이 빠져보이냐 되게 찌르기네 마무리까지 해줘야되는 애들이니? 아아 저 뒤에있는 물에다 빠뜨리면 안되나? 에잇 니가 에잇 일일이 이걸 다 해야된다고 보통 비치하는게 아닌데 무슨 일일이 맥이 아니 에잇 아 에잇 예 예 에잇 아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